11만 4천 6백 3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폴라리스 은호입니다. 폴라리스 은호 은 는 동사는 가발용 원사 생산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9년 7월 19일에 설립됨 합성사 사업부는 가발용 원사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함. 생산 공장은 전북 완주군에 있고 2013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설치한 지점이 있으며 터키에 지점이 있음.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종속회사인 우노파이버가 있음. 화학사업부는 시력보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 제조에 필요한 안경렌즈용 모노머, 변색용 모노머, 가발사용 접착제 등을 생산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99년 7월에 설립되어 가발용 합성섬유 및 전자재료, 광학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의료 및 산업용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계열사. 주 우노캠을 2011년 3월에 흡수합병하였음 대시 가발용 pbc 원사를 생산하며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 20여개 국가에 수출하는 합성사 사업부와 광학필름, 변색렌즈, 안경용 모노머 등을 생산하는 화학사업부가 있음. 재무 대시 용역 및 임가공 수주 감소, 임대 수익의 부진에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브레이드 원사 및 관련 상품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광학 모노머 수요가 증가한 바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증가에도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재무 대시 친환경 난연고 열사, 발수 기능을 추가한 브레이드 원사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미국과 아프리카 중심의 가발용 원사 수출 증가, 광학 모노머의 성장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5월 8일 기준 장마감, 폴라리스 은호의 시가 총액은 51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폴라리스 은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05위입니다. 폴라리스 은호의 상장 주식 수는 6371만 9900 스무드 주입니다. 폴라리스 은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폴라리스 은호의 퍼은 11.9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1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7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5배, 147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3번지억원, 58억원, 75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8번지억원, 47억원, 37억원입니다. 폴라리스 은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8번지 93%이고 유보율은 214.6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3.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2.27 더하기 0.4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2.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78-0.33% 상승한 모습입니다.